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나민 입니다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엔립에 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도 길거리를 오가다 보면 포장마차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쌀국수나 볶음밥 볶음라면 등을 팔고 있구요 캄보디아식 포장마차 같이 보실까요 청소고기 고춧가루 앞서 핵otz 2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